가봐야 할 때죠. 두네 씨 여기 어디야. 물어나 보고 오지. 미안해요. 나는 말이야 여태 살면서 사소한 것도 내가 혼자 다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. 물론 가끔은 누가 대신 선택해 주면 편한 것도 있지만 내 선택권을 빼앗고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거 곤란해. 지금 화내는 거죠? 아니야. 내가 잠든 게 실수였지 뭐. 짜증나면 짜증내요. 화나면 화내고요. 서로 싸우기도 해야 진짜 연애하는 거죠.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. 근데 여기 대체 왜 온 거야? 다행이다. 오늘 불꽃 축제하는 날이라서 여기서 보면 아주 잘 보이거든요. 그게 참 좋은 거야. 잠깐만 있어요. 봐요. 다행이다. 봐요. 아니요.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가득해진 걸까. 다신 없을 것 같던 이런 내 맘에. 그대에겐 너무 고마운 걸. 아, 원래 쓰려고 했던 말은 이게 아닌데. 그건 뭐였는데? 아니에요. 미안해. 날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했는데. 난 참 정말 눈치 없다. 그렇지? 가요 빨리.